6.25전 4시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순연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엠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7위에 올랐던 웨스트엠은 7승 6무 14패로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4강까지 올랐던 웨스트엠은 루이스 파케타, 잔루카스 카마카 등을 영입하며 더 높은 곳을 목표 삼았습니다. 그러나 초반 흐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개막 후 3연패로 출발한 뒤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했습니다. 첫 승을 거둔 뒤에도 연패를 포함해 무승에 늪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했지만 다시 5연패를 당했습니다. 웨스트엠은 계속해서 승수 쌓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지만 다시 3경기 무승에 빠졌습니다. 4경기 만에 승리한 뒤에도 기세를 잇지 못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사우스 엠프턴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웨스트엠은 공격에 고민이 큽니다. 27경기에서 25골을 넣고 34골을 내줬는데요. 경기당 1골이 안되는 공격력은 최소 득점 공동 5위입니다. 최소 실점 6위에 수비 2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6득점 7실점으로 수비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레 내세울 만한 해결사도 없습니다. 제로드 보헨과 사이드 벤라마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4골 3도움에 불과합니다. 미카일 안토니어와 스카마카도 3골에 그쳤는데요. 스카마카는 부상으로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웨스트엠은 홈 성적이 나왔습니다. 13경기에서 6승 3무 5패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승점 27점 중 21점을 안방에서 다냈습니다. 3연패를 벗어난 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다음은 원장팀 뉴캐슬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11위에 머물렀던 뉴캐슬은 13승 11무 3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위기를 겪기도 했던 뉴캐슬은 알렉산더 이삭, 스벤보트만, 닉포프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키웠습니다. 뉴캐슬은 시즌 초반 쉽게 지지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개막전 승리로 시작했지만 7라운드까지 1승 2전부였는데요. 8라운드에서 무승고리를 끊자 연승모드를 가동했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6연승을 달리며 순위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승수 쌓기에 다소 애를 먹었는데요. 8경기에서 1승이 그쳤습니다. 다만 패배를 최소화하며 승점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6경기만의 승리를 거둔 뒤에는 2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제압하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뉴캐슬은 뛰어난 공수균형을 자랑합니다. 27경기에서 41골을 넣고 19골을 내주는데요. 중상위권의 득점력은 수비력은 0점대 실점률로 최소 실점 1위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6득점 6실점으로 평소보다 수비는 다소 흔들렸습니다. 뉴캐슬 에이스는 미구열 알미론입니다. 11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요. 8골에 칼럼 윌슨과 6골에 이삭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특히 윌슨은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받고 이삭은 에이매치 휴식기 전 멀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미론과 앤서니고드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뉴캐슬의 원정 승률은 다소 낮았습니다. 13경기에서 5승 6무 2패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승점 50점 중 21점을 원정에서 얻었습니다.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지난 노팅헌 포레스트전에서 이겼습니다. 양팀은 지난 시즌 두 차례 만나는데요. 1승 1무로 웨스트엠이 앞섰습니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1대1로 승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앞서갔지만 웨스트엠이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공수균형이 안정적이고 최근 기세가 좋은 뉴캐슬이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웨스트엠을 제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스포츠에 절대란 없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로 하라고요. 더 나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 방을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